네 오늘은 범고래팀 대 향유고래팀을 해볼거에요 이빨고래끼리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범고래팀은 범고래랑 동고래가 참여했고요 향유고래팀은 향유고래랑 또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얘는 고래가 아니에요 절대 고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돼요 이빨고래팀은 대결이긴 하지만 이빨고래가 없어서 이빨 사운만이 데려왔어요 사운만 원래 이빨이 다 있죠 네 그러세요 그런건 아기고요 네 그래서 향유고래팀은 향유고래랑 백상아리가 있고 범고래팀은 범고래랑 돌고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돌고래 대 향유고래 총파 총파 듣기싫어 근데 일단 총파 못했지 총파 할 줄 아는냐 깨물기 대왕우진우와 싸운 힘을 다해 양유고래 사망 두 마리 남았는데요 범고래들 백상아리 뭐야? 이 정도밖에 안돼? 그럼 범고래 큰 대기 그러면 먹어주지 야냠냠냠냠냠 그냥 범고래 승으로 먹어버려가지고 야 백상아리 두 마라야 물 뿌리기 머리 깨졌어 범고래팀의 완벽한 승리 왜냐면 이 둘 다 둘 다 살았고 얘는 둘 다 없어요 어? 어디갔지? 어디갔지? 가! 어?